음악 서울평생교육봉사단과 함께하는 역사가 쉬워지는 역시 두근두근 역사놀이 시간입니다 역사 듣기만 해도 어렵다구요 선생님과 40분간 신나게 놀다 보면 어렵던 역사가 쉬워질거에요 몸으로 익히고 마음으로 깨닫는 역사놀이 이제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리 다같이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우리가 직접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시작할 때 예쁘게 서로 인사하고 시작해요 선생님이 바른 자세로 하면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인사하면 고개를 숙여서 안녕하세요 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할게요 자 그럼 다같이 인사 바른 자세로 인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손으로 여러분들의 두 눈을 꼭 가려보세요 어때요? 무엇이 보이나요? 무엇이 보이는 친구가 있나요?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두 손이 빛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빛 때문이죠 또 어떤 것들이 환하게 어둠을 밝혀줄까요? 네 맞아요 불도 있고 등도 있죠 역시 두근두근 역사놀이 첫 번째 주제는 어둠을 밝힌 등입니다 어둠을 밝힌 등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조선시대의 왕이 살던 궁궐 잔치에는 예쁜 사각등을 달고 잔치를 했다는데 우리도 그 예쁜 사각등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세상에 빛이 없다면 등불이 없다면 사람들은 정말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옛날 신라시대에 빛이 사라졌다는 옛 이야기가 있어요 신라 사람들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과연 빛은 찾았을까요? 연호랑 새우녀 이야기 옛날 신라 바닷가에 연호랑과 새우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연호랑이 바닷가에서 해초를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위가 움직이더니 바위가 연호랑을 태우고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이를 본 일본인들은 연호랑을 비상한 사람으로 여겨 왕으로 삼았어요 새우녀는 돌아오지 않은 연호랑을 기다렸어요 새우녀가 바위에 올라갔더니 바위가 움직여 새우녀도 일본에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부부는 다시 만났고 새우녀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연호랑과 새우녀가 일본으로 가자 신라는 해와 달이 그 빛을 잃었어요 신라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왕이 하늘을 관측하는 일관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일관이 해와 달의 전기가 일본으로 가버려서 생긴 일이라고 했어요 왕이 일본에 사자를 보내 연호랑과 새우녀에게 돌아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연호랑은 새우녀가 짠 고운 비단을 주며 이것으로 하늘에 제사를 드리면 된다고 했어요 신라에서 연호랑의 말대로 새우녀가 짠 비단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냈더니 해와 달이 그 빛을 다시 찾았고 신라 사람들은 빛을 보며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연호랑 새우녀 이야기 끝 와 신라 사람들이 빛을 다시 찾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산다는 건 너무 답답하고 힘든 일이죠 깜깜한 밤을 밝혀주는 달빛, 별빛 그리고 또 무엇이 어둠을 밝혀준다고 했죠? 네, 불을 그리고 등이죠 먼저 불 사람들은 불을 발견하였고 불을 지필 수 있게 되었고 불을 사용하면서 밤에도 환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등이 있죠 등은 불을 켜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기구를 말해요 동식물의 기름을 연료로 하여 불을 켜지요 여러분 방의 등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켜나요? 스위치를 딸깍 누르면 되죠 옛 사람들 방에는, 부엌에는 어떤 등을 켰을까요? 방을 밝히는 등잔과 등잔대예요 대체로 이런 모양의 종지형 등잔에 참기름, 콩기름, 물고기 기름 등을 담고 심지를 얹고 심지에 불을 붙였어요 또 촛대에 초를 꽂아 방을 밝히기도 하였어요 옛 그림 속에 촛대가 보이네요 바람이 세게 불면 방 안 등불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람에 불이 꺼지지 않는 좌등을 사용하였어요 좌등은 바닥에 놓고 사용하였고 나무에 종이나 천을 바르거나 요리를 끼우고 안에 초나 등잔을 넣어 불을 밝혔어요 다음은 부엌을 밝힌 벽걸이 등잔이에요 주로 부엌에서 사용되어 부엌 등이라 부르기도 해요 등잔을 왜 벽에 걸었을까요? 재료를 손질하고 이동하다가 등을 건드려 음식에 기름이 들어가면 큰일이죠 그래서 등잔을 벽에 걸었어요 지금은 가로등들이 있어 밤거리도 환하죠 그럼 옛날엔 밖에 나가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의 손전등처럼 사용한 등들이 있어요 재등은 밤거리에 사용했던 휴대등으로 안에 초를 넣어 불을 밝혔어요 나무 틀에 종이를 바르거나 요리를 끼웠고 열이 빠져나가도록 그림처럼 윗부분에 구멍이 있었어요 다음은 초롱 초롱은 궁중의 연회, 즉 잔치가 열렸을 때나 왕이 이동할 때 사용하였어요 일반 사람들은 홀레식에서 초롱을 사용하였어요 그림은 김홍도의 신행이라는 그림이에요 말을 탄 신랑과 그 일행이 홀레를 치르기 위해 신부 집으로 가는 행렬의 모습이에요 앞쪽에 청사초롱을 든 사람이 보이죠 다음은 조족등 불빛이 발 밑을 비춘다 하여 조족등이에요 이 등은 별명이 있어요 둥근 무언가를 닮았는데 무엇을 닮았나요? 네, 박을 닮았다고 해서 박등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또, 조선시대 순락군들이 도적을 잡을 때 이 등을 사용하여 도적등이라는 별명도 있지요 안에 초꼬지는 그네처럼 흔들흔들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 등을 들거나 내려도 초가 기울어지지 않아요 남포등 석유를 사용한 램프등이에요 램프등을 우리말로 바꾼 것이 남포등이에요 지금 우리는 대부분 전등을 사용하고 있죠 초기 전등의 모습이에요 전기를 이용하면서 빛의 밝기를 환하게 어둡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오랜 시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오늘 예쁜 등을 만든다고 했죠 조선시대 궁궐 잔치 때 밤을 밝힌 등 어떤 등이었을까요? 궁궐 잔치 밤의 연회장을 밝힌 예쁜 사각 유리 등이에요 등 바닥 틀 가운데 받침에 등잔이나 초를 꽂았고 고리를 달아 궁궐 지붕에 처마에 걸었어요 꽃과 대나무가 아주 예쁘게 그려져 있죠 이 그림은 조선 왕실에서 밤에 잔치를 벌인 장면을 그린 것이에요 악기도 연주하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조선 왕실의 잔치는 이른 아침 7시부터 열렸어요 왕실 잔치는 즐겁게 노는 자리보다는 절차와 격식을 지키는 중요한 국가의 행사였어요 밤이 되면 초에 불이 켜지고 비단을 둘러 만든 홍사초롱 사각 유리 등 양의 불로 만든 양각 등 여러 조명 기구가 환히 궁궐을 비쳤어요 이 사각 유리 등은 200년이나 되었는데도 그림이 선명하죠 이유는 유리 등 겉면이 아니라 안쪽에 그림을 그려서 지금까지 잘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등에 대해 사각 유리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사각 유리 등을 가지고 신나게 놀아볼까요? 첫 번째 놀이는 사각 등이 어느 상자에 들어있는지 찾는 놀이입니다 선생님이 사각 등 만들기 키트를 어떤 상자 안에 넣을 거예요? 네 두 번째 상자 안에 넣었어요 이제 상자 위치가 마구마구 바뀔 거예요 화면을 집중해서 두 번째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놓치지 말고 잘 보세요 그런데 우리 규칙 한 가지 답을 알아도 미리 말하지 않기 선생님이 정답 하나 둘 셋 이렇게 외치면 그때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그럼 준비 시작 네 여러분 잘 찾았나요? 만들기 키트는 몇 번 상자 안에 있나요? 1번? 2번? 3번? 자 정답을 이야기해 볼까요?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3번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맞췄나요? 두 번째 놀이입니다 두 번째 놀이입니다 두 번째 놀이는 궁궐 지붕 처마에 달린 사각등은 몇 개일까요? 입니다 이번에도 화면을 잘 봐야 합니다 아까 본 궁궐 잔치 그림이죠 처마 밑에 사각등 원형 등등이 달려있는 것들이 보이죠 우리도 이 예쁜 사각등을 궁궐 처마 밑에 달려고 합니다 사각등이 궁궐 처마로 달려 올라갑니다 몇 개가 올라가 달렸는지 잘 보세요 준비 3 2 1 시작 네 잘 보았나요? 사각등은 몇 개가 달렸을까요? 정답 하나 둘 셋 네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열 개입니다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사각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떨어진 사각등은 개수에서 빼야 해요 자 집중해서 다시 해볼까요? 준비 3 2 1 시작 네 잘 보았나요? 사각등은 몇 개가 달렸을까요? 정답 정답 둘 셋 몇 개가 달렸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정답은 세 개입니다 이번에는 사각등이 빠르게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자 집중해서 다시 해볼까요? 준비 3 2 3 1 시작 자 사각등은 몇 개가 달렸을까요? 정답 하나 둘 셋 몇 개가 달렸는지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다섯 개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맞으셨나요? 세 번째 놀이는 사각등 만들기입니다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설명을 듣고 난 후에 화면을 보며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준비물입니다 상자 만들기 키트에는 윗뚜껑, 밑뚜껑, 흰종이, 투명 플라스틱 본체가 있고요 만들기 도안과 터치램프, 컬러 네임펜, 투명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도안 종이를 반으로 접은 후에 옆쪽도 선을 따라 접습니다 꽃이나 나비 그림이 가려지지 않게 그림처럼 앞뒤로 접어주세요 접은 종이를 투명 플라스틱 본체 안에 넣습니다 도안을 따라 앞면의 나비와 꽃을 칼라 네임펜으로 색칠한 후 다섯을 세고 뒤집어서 꽃을 색칠합니다 흰 종이를 선을 따라 그림처럼 위쪽으로 접으세요 흰 종이 가운데 터치램프를 투명 테이프로 붙입니다 터치램프의 배터리 부분이 바닥으로 불빛이 나오는 부분이 위를 향하게 붙여주세요 투명 플라스틱 본체에서 종이를 빼고 본체를 만져 사각형 기둥으로 만듭니다 흰 종이를 바닥에 두고 흰 종이를 사각 기둥 안으로 들어가게 끼워 넣어 주세요 흰 종이를 끼운 플라스틱 기둥 본체를 밑뚜껑 안에 끼웁니다 윗뚜껑을 꼭 닫으세요 투명 테이프를 붙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상자 아래 부분을 툭 하고 지면 반짝반짝 불이 켜져요 멋진 사각등이 완성입니다 너무 세게 치면 상자가 망가지니 조심조심 합시다 선생님과 만들기를 함께한 2학년 친구입니다 친구가 만든 사각등 정말 예쁘게 잘 만들었죠 여러분들의 사각등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사각등 만들기를 시작할까요? 만들기가 끝날 때까지 영상은 잠시 멈춰 주세요 잠시 멈출 수 있어요 잠시만요 다시 한 번 봅시다 자,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자막을 보기 위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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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사각등 멋지게 완성하였나요? 오늘의 문화유산 조선시대 사각유리등 조선시대의 궁궐연회장을 밝힌 사각유리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각등에 대해 알아보고 만들어보고 놀아도 보았습니다 역시 두근두근 역사놀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OX 퀴즈타임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되면 여러분들 두 손을 머리로 동그라미를 아니라고 생각되면 두 손을 가슴에서 X자를 만들어 주세요 첫 번째 문제 불을 켜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기구를 등이라고 한다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맞았습니다 두 번째 연호랑과 새우녀가 일본으로 건너가자 신라는 영원히 빛을 잃었다 정답은 하나, 둘, 셋 아니죠 비단으로 제사를 지내자 해와 달이 빛을 다시 찾았죠 세 번째 조선시대의 궁중잔치는 낮에만 하였다 정답은 하나, 둘, 셋 아니죠 사각등을 달고 밤까지 잔치를 하였고 오늘 우리 그 사각등을 만들어 보았죠 역사가 쉬워지는 역시 두근두근 역사놀이 다음 시간에는 탑탑 무슨 탑 탑을 주제로 놀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나게 놀지 기대해 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 다 파이팅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서 만나요 다음 시간에는 매우 앞부분의 육장문의 일정한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